투데이 당신이 참 재주도 좋아 어떻게 우리 사장님 같은 알토란을 잡았어? 이수기가 사장이에요? 몰랐어? 여기 진짜 사장님이야 한번 먹어봐 아 됐다니까 내 말이 우스워? 너 왜 그래? 아까부터 화난 사람처럼 백인호가 누구야? 누구길래 자네 반응이 그렇고 자네 아버지 반응도 그런가? 그게 무슨 말이야? 자네 아버지가 먼저 찾아왔었어 아버지가 안다고요? 자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자네랑 못 헤어져요